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제가 아마 주말에 저도 홍천에 와 있다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토개나 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배경 어떠세요? 오, 홍천에 오니까 이런 자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느낌? 맨날 집에서 촬영하고 하다가 이 자연과 함께 하니까 완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잘했죠? 네, 방송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눈도 좀 초록을 보면서 눈도 좀 시원해지고 좀 더 힐링이 돼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토닥토닥 힐링수다 그리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그냥 옆집 언니처럼 편안함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코너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잖아요. 사실 이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듯이 내 아픈 이야기들을 쉽게 꺼낼 수 없지만 안전한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날까 하다가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정말 어쩌면 다른 삶일 수 있죠. 역사의 인물 한 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든 이제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안 좋게 나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모셔올 분은 우리 한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을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을 한번 모셔와 볼까 합니다. 이분은 정말 조선시대의 성군이라고 4대왕이죠. 조선의 4대왕인데 성군이라고 정말 지금 후손들이 길이길이 우리 집회에도 우리 세종대왕이 모습이 있죠. 그러듯이 우리 후손들이 많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에게도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임금이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뭐가 고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식으로 가장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세종대왕도 꽤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임금이니까 어쩌면 가정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연연할 수가 없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나 역시도 평범한 가장 아니면 누군가의 아버지 이런 입장으로서 바라보면 또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태종이방헌이죠. 이성계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왕자의 난을 거치고 해서 태종이방헌이 3대 왕에 오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세종대왕이 4대 왕에 올랐는데요. 태종이방헌은 장자 양령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방헌 역시도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자의 난을 거쳐서 임금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장자를 왕위에 올리고 싶었는데 양령대군이 임금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진 충령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충령대군, 우리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태종이방헌은 우리 세종대왕이 외척이나 이런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피를 묻히는 일은 아버지인 당신이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의 장인 시몬 영희정이죠. 그분을 처형을 하고 그 역모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옛날에 코에 걸면 코걸이 진짜 역모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을 처형을 하고 또 장모는 노비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그 외척에 세종대왕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 태종이 다 처형을 시켜버리고 이 세종이 정말 성군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아버지에게 나라의 임금으로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왕비의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는 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왕비를 보기에 소원왕을 보기에도 얼마나 미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왕비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한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며 그런 과정을 견뎌내는데 임금이라는 이유로 왕비라는 이유로 한 나라의 리더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임금이라는 자리?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런 자리?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 부분은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종대왕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아내에게 미안함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또 바라보는 것도 꽤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또 세종대왕은 아버지로서도 많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물론 다른 공주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문종대왕이죠.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대왕은 그 30년 동안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정말 준비된 임금이라고 할 만큼 인물도 호나고 그런 문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왕비를 세 번을 맞이해요. 정실왕비죠. 물론 임금들은 첩이나 이런 여자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하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임금의 여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저기가 되지만 문종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내도 폐비가 됐고 두 번째 아내도 폐비가 됐고 세 번째 아내는 단종을 낳고 또 세상을 떴고 이런 상황이죠. 다른 이야기로는 문종이 너무 잘생겼고 정말 남자다운 모습이었고 그래서 문종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해준 그런 여자에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에 만족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왕비들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첫 번째 왕비 같은 경우는 문종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죠. 관심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문종의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수를 많이 부린 거죠. 그래서 신발에다가 술을 마시게 한다거나 그런 또 신발을 태워서 그 재를 마시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폐비가 됐고 두 번째 왕비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아이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인들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고 그래서 레즈비언이나 동성애로서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폐비가 되었고 또 세 번째 부인은 현덕왕우죠. 그래서 그분은 또 단종을 낳고 단명을 하고 이런 모습을 자식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은 어땠을까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왕비들의 비리를 세종대왕에게 이야기한 게 또 문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 또 왕으로는 정말 성군으로 어진 임금으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후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남겨준 대단한 임금이지만 가정에서는 참 많이 아픈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군들의 며느리도 둘을 또 영암대군이나 또 다른 며느리 둘을 또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은 한 나라의 조선의 사대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역할은 정말 멋지게 잘 해내신 분이지만 또 한 남자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는 조금 많이 힘든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큰일을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물론 양쪽을 다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분명 또 하나를 잃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 또 역할 어느 만큼 만족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아픔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그러겠지만 아,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임금도 그런 아픔이 있구나. 또 뭐 갇힌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자연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좀 낫구나.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누군가와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사실은 이 자작나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작나무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가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산이랑 초록의 배경들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행복하시죠? 지금 내가 가진 아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저희 봉숭아학당 톡방에 총장님이 쓰신 글 중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은 그 고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을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기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선물이 우리의 고민이고 때로는 아픔이지 않을까 이 아픔을 잘 견뎌내고 나면 그때 만나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그냥 제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월요일 출발이죠.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홍천에서 전해드리는 좋은 기운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신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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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